아니 잊지 마세요 야 왜이래 왜이래 야 너 미쳤어? 야 너 미쳤어? 야 야 야 야 너 진짜 미쳤어? 야 어딜 들어왔나가? 아이 그래도 냄새를 풍대는데 어디 혼자 먹어요 아니 그냥 맛만 좀 드시라고요 아 귀찮아 빨리 나가 아이 뭐 일단 뭐 만들어왔으니까 맘 바뀌면 뭐 드시든가 말든가 하시네 아 잘자요 굿나잇더 안녕 아 저거 진짜 분명 정성이 아닌데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진짜 죄송 아니 예전에 근데 눈도 못 맞추잖아 그냥 선의를 좀 선의로 받아들이면 덧나나? 나나 나나요? 아 좋다 아이씨 협상이에요 홀에서 자게 해주는 걸로 나간다 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고 갑자기 우리 씨비 너무 그동안 잘났다고 깜쳤어 아 잘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맥락이 그 맥락이 아닌 것 같은데 어? 어?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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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그 좀 오락가락 하잖아 제가 요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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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요즘 심각해 너 진짜 왜 그러냐?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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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게 해야지 어우 스트레스 진짜 아아 아아 머리도 아프고 아아 감기 제대로 올라나 보네 아 근데 셰프님은 진짜 많이 아픈가 셰프님 셰프님 죽 좀 드셔보시라구요 어? 깨셨다 셰프님 이렇게 죽 갖고 왔어요 죽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또 약 먹어 약 먹어 예?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꼭 먹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 부르고 알았지? 네 왜요? 응? 머리 아파요? 저 가서 물수건이라도 해올까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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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뭐야? 너, 너, 네가 여기 왜 있어? 너, 너 어떻게 들어왔어? 아니, 아까 이거 셰프님 죽 갖다 째려고 왔는데 셰프님은 갑자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? 나가 아니, 나는 빈속에 약 먹으면 속쓰릴 것 같애고 아니, 엄마야 빨리 나가 어, 왜 이래? 어,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? 어머, 왜 이래요? 아, 나 신발! 자, 신발 나 지금 너무 압득이 안 가는데 아, 얼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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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잠깐만요 왜요? 그래, 인정해, 내가 어제 내 실수야, 미안해, 내가 잘못했다 뭐예요? 아니, 어제 일 말이야 그 내 약 기운에 열도 나고 또 목농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내 실수니까 내가 사과할게 야, 너 뭐야? 야, 잠깐만요 너 여기 왜 들어와? 어, 잠깐만요 야, 너 왜 이래? 아니, 아니, 입지 마 야, 왜 이래? 왜 이래? 잠깐만 야, 너 미쳤어? 아니, 잠깐만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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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, 잠깐만요 야, 잠깐만요 아니 야, 너 진짜 미쳤어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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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편하실 거예요, 셰프님 아, 미친 이거 아니, 저 그러면은 저 부탁이 있는데 그거 들어주시면 안 돼요? 그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탁? 예 무슨 부탁? 아, 나랑 한 번만 한 번만 해요 내가 볼 때 너 진짜 미쳤어 병원부터 가봐, 병원에 빨리 아니요, 잠깐만요 아, 나와 아니, 아니, 아니 제가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, 예? 아, 두 번도 안 말해요 한 번만요, 예? 딱 한 번만요 아, 진짜 야, 너 진짜 뭐야 아니, 한 번만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너 무슨 여자애가 무슨 자존심도 없이 뭐, 뭘 해? 응? 예, 저 지금 자존심도 또 하나도 필요 없고요 아, 저기 한 번만 더 줘 아, 진짜 아, 진짜 어머 오, 쿠션 되게 좋다 아, 저기 의자는 엄청 딱딱한데 응? 아, 여기 너무 좋다 자, 오 어 어 아니, 잠깐만요 아니, 아니, 잠깐만 아이프 치킨 같이 먹으려고 저는요 아니, 잠깐만 아, 잠깐만요, 잠깐만요 아, 이거 깜짝이야 안녕하ans 아, 이건 깜짝이야 언제 들어왔어? 아, 까요 그래? 저요, 여기서 자 아니, 내가 딴데 가서 갈게 타까냉 Soci.опa.ج.олог! 그리고 난 작업장에선 스캔들 안 만드니까 끊게 저 지금 셰프님 때문에 감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봐봐요 진짠데 먼저 봐요 아 됐고 진짜 또 한 번만 내 방에 와봐 와봐 그냥 와봐 아 내겼따 아 아 아 으악 아우 머리야 공선 야 야 너 진짜... 야 야, 야 야, 공선, 야 야 야, 정훈처럼 너 진짜야? 야 아니 얼른 애 뺀 거야 상태도 안 좋은 애가 어딜 간 거야 대체 또 왜 혼자? 나봉사는? 안 왔네 아직 갈 데도 없는 애가 어딜 간 거야 대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은 모르겠다 자 나봉 너 어제 길에서 밤샌 거야? 그런 거야? 네? 아니요 저기 그게 얘가 왜 이래 하룻밤 자야 넋이 나갔나 야 나봉 아까 전화로도 말했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양극성 장애가 아닌가 싶은데 흔히들 조울증이라고 하죠? 기분이 업 됐다가 다운됐다가 혹시 최근에 누군가한테 심한 충격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 받은 거 있나?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너 왜 싫어하는지 알아? 네? 아프지는 줄도 모르고 짠 서프라이즈 야 너 멀리 있다며 아 멀리 있어도 금방 오죠 저야 늘 셰프님 마음속에 사는 사람인데 왜요? 너 또 조증이냐? 또 오는 거야 그 주기가? 아이고 아 어딜 누워 또? 아니 여기 같이 잠깐만 누우면 안 돼요? 아 그럼 5분만요 아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아 그럼 1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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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셰프님 자요? 아 일척척발의 상황이었구나 와 대박 진짜 이야 진짜 타이밍 진짜 틈을 안 준다 틈을 아 고세점 그냥 치사하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무슨 잡지 같은 데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제일 왕성하다던데 진짜에요 아 얘 또 엄마 어 사실인가 본가 어 야 야 야 약 먹어 너 빨리 아 저 양반 보면 벌써 귀엽단 말이야 어 olursät 들어부터 야 또 잠갔어 어우 웃으니까 더 잘 생각보인다 아, 나 그럼 또 하고 싶어지지 않나? 아, 이게 또 잘 나가다 진짜 야, 너 그거 하고 싶단 말 좀 하지 마 뭐야? 자다가도 벌떡벌떡 있나? 너 때문에 놀라서 아니, 뭐 그런 응담패서를 놀라 여성 청각대... 어머 어머, 진짜? 아니, 왜? 뭘 왜... 무슨 생각하는 거야, 날 뭘로 보고 이게 아닌 거 맞아요? 응? 진짜? 리얼리? 너 진짜 깜짝 놀란다, 어? 그러다가 혼나? 아, 그러니까요 어, 나 진짜 혼나고 싶다고요, 셰프한테 응? 나 진짜 혼나고 싶다 아, 이 말랑 까져가지고 됐어 일어났으면 가자 어머, 아니, 나 졸려 아, 진짜 왜 이래, 또 왜 이래 어떻게 졸려 아, 나와봐 좀, 나와봐 아, 나 진짜 셰피랑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아,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, 그 얘기 좀 아, 허리, 허리, 허리 아,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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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괜찮아요? 괜찮아? 괜찮죠? 셰프 같이 갈려고 같이 갈려고 뭐였어? 아니, 이제 곧 해도 지는데 위험하잖아요, 이런데일수록 아주 그냥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다고요 특히 처녀귀신 제가 셰프 지켜야죠 야, 누가 누굴 지켜? 네가 제일 위험한데 아, 걱정 마세요 저 내가 손으로 갈딱 안 할 테니까 자, 자연스러운 팔베개 아우, 셰프님 아우, 셰프님 아우, 뭐야? 뭐야? 쉿, 사람들 깨요 왜요? 왜 그렇게 지그시 볼까? 사람 살라기시리? 약 먹었냐? 하아... 그 약 먹은 자 소리 좀 안 할 수 없어요, 또 아니, 그 약 먹은 자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어? 아, 여좌이가 진짜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 아, 나 진짜 미치겠네 아우, 너무 좋다 아우, 싫어요 아, 이 피제님 고거가 아프고 아, 아우, 싫어 잠깐만 아, 잠깐만 와, 와 아, 셰프야 너 어디 갔었어?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그냥 언니랑 놀다 왔는데 찾았네요, 셰프? 아, 예 네? 아이고 아, 큰일 날 나봉선 어디까지 간 거야? 아, 하나를 찾으면 하나가 없어, 진짜 귀엽네 아, 얘네 어디까지 간 거야? 졸랑귀여서 한다고 아우 아, 셰프 이쪽 웬만한데 다 뒤져봤는데 없는 거 같아 아휴 아따, 깜짝이야, 씨 오밤중에 폭두 터트려, 지X 염병하고 나공선 어, 셰프 어디 가요? 셰프! 셰프, 저 여기 있어요, 문 좀 열어주세요, 셰프! 셰프, 저 여기 있어요, 문 좀 열어주세요, 셰프! 셰프! 셰프, 벗어 야, 나공 씨 야, 씨 너 괜찮아? 어휴, 야, 아직은 괜찮긴 한데요 야, 뽕 야, 너 미쳤어? 야, 진짜, 씨 너 미친 거 아냐? 너 생각 있는 애 없네, 여기 왜 들어왔어? 뭐하러 들어왔어? 내가 까불락거리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지? 왜 사람 말을 안 들어서 처먹고 시급하게 맞는데 왜? 내가 뭐 갇히고 싶어서 갇힌 것도 안... 시끄러워, 조용히 해 넌 지금 니가 괜찮은 거 같지? 냉동창고에 두 시간이나 있었어, 말이 돼? 가만히 있어 일단 나가주셔, 제가 오볼게요 이렇게 안 했어 아, 근데 셰프, 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뭐? 어제요, 냉동창고에서 왜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? 아니, 화를 내도 너무 화를 내니까 난 좀 어이가 없더라고 어, 왜요? 왜요?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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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! 아, 너무 차가워 아, 너무 차가워 아이, 나와봐 이렇게 어머, 어떻게 해, 많이 젖었다 어떻게, 미안해서 어떡하지? 응? 아, 부르지마 아, 대치, 찔러 eye 아, 부르지마 아? 아, 네 감사합니다.